자,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전자기파 문제죠.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진동수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습니다. 그러면 파등의 전파속력, CnF람다에서 전자기파는 속력이 다 진공에서 광속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진동수랑 파장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큰 애들이 이쪽이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은 쪽부터 긴 쪽, 또는 긴 쪽부터 짧은 쪽까지 순서를 다 외우셔야 되겠죠? 감마선, X선, 자외선, 이 사이는 가시광선인 거 아시죠? 가시광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순서를 못 외우고 있다면 안 된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를 잘 알아주셔야 되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보니까 리모컨은 A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지는 에어컨을 제어하고 이거는 근거리 통신에 이용되는 거죠, 리모컨에서. 그렇죠? 근거리 통신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의 기억이죠? A는 기억이다. 그리고 표시창에서는 B가 나와 표시창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겠죠? 가시광선이니까 저게는 니은이다라는 것을 알아내야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기억이 다 맞습니다. 진공의 승력은 A와 B가 같다. 모두 똑같죠. 그렇죠? 이거는 배경 지식이고요. 파장은 B가 X선보다 길다. 이쪽이 파장이 짧다니까 이쪽이 파장이 길고, 그렇죠? 네, 진동수가 이쪽이 작은 것으로 보아 파장은 길다라는 것이죠. 파장은 B가, B가, B가 뭔데요? B는 니은입니다. 니은, 가시광선이 X선보다, X선보다 길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ㄱ, ㄴ, ㄷ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2번 가볼까요? 전자를 쏜 건데, 전자에 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퍼지는 거 있잖아요. 퍼지는 거, 퍼지는 거. 파동처럼. 그래서 그 파동이 보강 또는 상체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이 전자도 무슨성이 있다? 전자도 파동성이 있다. 입자도 파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장이 거의 없죠. 파장이 없는 건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드브로이의 주장으로는 물질도 파장이 있는데, 전자도 파동성이 있다고 할 때, 파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물질파라고 하는데, 그 물질화 파장이 운동량의 mv분의 h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플랑크 상속이 매우 작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짧은데, 이 속력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파장이 짧아지면서, 빠르게 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죠. 물론, 얘가 h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0이지만, 이 녀석도 함께 작으면, 질량이 전자질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작은 상태에 속력을 빠르게 하면 파장을 짧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작기 때문에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일단 드브로이의 주장이었고요. 그런 상황, 파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속력을 빠르게 하면 파장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도 생기겠죠.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A 맞고요. 전자의 운동량, 바로 이거죠. 여기는 MVP죠. 그렇죠? 운동량 크기가 클수록 물질자 파장은 짧아집니다. 공시 매우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전자의 미경, 바로 이 전자는 일반적으로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짧은 건 맞단 말이야. 파장이 짧으면 좁은 틈으로 들어가면 잘 안 퍼져요. 파장이 짧을수록 사실 파동의 성질은 좀 덜 나타나거든. 회절이라는 거죠. 좁은 틈으로 들어가면 쫙 퍼지는 거죠. 좁은 틈에다가 소리 지르면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장이 좀 길 때 잘 나타나는데, 그렇죠? 파장이 길 때 잘 나타나는데 가시광선이 전자의 어떤 물질자 파장보다는 좀 길단 말이야. 잘 퍼져요. 전자를 만약에 빛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파장이 짧은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정확한 상을 볼 수 있다. 분해능이 좋다. 이런 식. 또는 분해능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더 작은 물체를 구분하고 관찰할 수 있다. 구분하고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표현을 썼네요.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 일반적인 빛을 이용한 현미경보다는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같은 것들은 광학현미경으로 안 보이는데 전자현미경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축구공처럼 생긴 거. 본 기억나시죠? 그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학생 A, C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병학협호 난 pigs